41번 다음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얼굴만 봐도 박은식 선생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진을 많이 보셨 분들은 알 것 같습니다. 여기 한국 독립운동지 열사 이렇게 되어 있죠. 이분은 계양기 이후 일본의 침탈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고요. 이분은 국혼 사상을 강조했죠. 민족혼을. 그리고 이 사람의 저소로는 계양기 이후 일본의 침탈 역사 관련돼서 한국 독립운동지 열사와 아픈 역사 한국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신채호 선생님과 함께 민족주의 사학은 어떤 정신적력을 많이 강조하는데 이분은 국혼을 강조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어떠한 역사과인지 살펴보죠. 민족의 얼을 강조하고 5000년 조선의 얼을, 조선화운동을 안재웅, 문일평등과 함께 추진해서 실학의 고전 등을 잘 정리한 사람. 위당 정인보선생이 되겠죠. 진단학회를 설립하여 실증지 역사학을 발전시킨 사람은 이병도. 그 다음에 조선사 편수에 들어가서 조선사 편천에 참여하였다. 그래서 약간 식민사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받기도 하는 분들이 누가 있냐면 바로 위에 있는 이병도하고 그 다음에 불안분안으로 유명했던 최남선. 이 두 사람이 조선사 편수에서 촉탁으로 참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제 식민사관에 적극적으로 동작했다기 보다는 거기 참여하면서 자료, 사료를 아마 확보하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암튼 조선사 편수에 이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참여했고요. 유물사관을 바탕으로,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을 바탕으로 조선사회경제사, 조선봉권사회경제사 등을 조선을 하면서 세계사적 보편성이 극하여 우리 한국사도 발전했다고 강변하면서 일제 식민사관의 정체성 인원을 논박한 사람, 바로 백남은 선생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신채호 선생도 같이 좀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42번, 가나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자, 동북상성의 군벌 장장림은 장장림과 일본과의 협정이 성립이 되었다. 한국인은 자평인들을 왜 넘겨졌다. 잡아서 인도하는 거, 바로 니스아 협정이 되죠. 1925년인데, 그래서 만주에서 우리 독립군들이 그 지역의 지배자인 군벌과 그 다음에 일본인에게 동시에 쫓기는 아주 그러한 안 좋은 내용의 협정입니다. 나와 공군은 상해의 프랑스 조개를 떠나 원래는 상해에 있었으니까 이건 임시정부라는 건 알 수가 있죠. 여기 보면 임시정부 요인, 박찬익이라든지 엄황서, 서구 이동전생 여기로 떠났다. 임정이 상해를 떠난 시점이 바로 언제냐면 1932년, 이제 그 상해 사변이라 가지고 일본이 점령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바로 그해 4월에 윤봉계 승상의 홍코공원 의거됐긴 한데 상해를 점령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시점은 1932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이제 가흥으로 갔다 뭐 우한으로 갔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나중 최종 1940년 9월에는 충칭에 정착을 하게 되죠. 자, 이 사이 시기에 역사적 사실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일본군의 보복으로 감도참변이 발생하였다. 이건 청산이 대첩 즈음이 되는데 1920년 10월에서 12월 석 달 동안 무자비한 보복이 있었습니다. 한국 광복군이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다. 자, 이거는 일제 폐망의 바로 직전 1945년 3월부터 이제 추진이 되었죠. 한일 애국단이 조직이 되어 의거활동을 전개했다. 그렇죠. 1931년에 조직이 돼서 임정이 이동하는 계기가 윤봉계로 의거가 되죠. 1932년 4월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일본의 토지 침태를 막고자 농광회사가 설립된 것은 애국계몽단체 보안회가 추진했던 황무지 개관 반대 운동이 되겠죠. 이게 바로 1904년에 있었는데 우리가 회사를 설립해서 황무지를 개관하겠다.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농광회사입니다. 황무지 개관 반대 운동의 보안회와 함께 농광회사도 좀 알아두시고요. 삼균주의,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에 입각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발표된 시기는 1941년 11월입니다. 자, 다음 43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탁 봐도 내 살림 내 것으로 바로 우리 것을 쓰자. 물산 장려운동이 되겠죠. 자, 이 물산 장려운동은 국산품 외용 운동인데 1920년대에 주로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되는 단체는 조선, 울산, 장려운동이 있고요. 그 외에도 자작해, 우리가 지은 것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토산품 애용의, 애용 부인의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어떠한 운동과 관련되는지 살펴보죠. 조선 노동총동맹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자, 이것은 노동쟁이와 관련되어 있는데 조선 원래는 노동총동맹이라는 것이 1924년에 결정이 돼서 노동자, 농민의 그러한 운동이 같이 추진이 됐는데 1927년에 농민과 노동자, 노동 이쪽이 분리가 됩니다. 자, 이것은 노동쟁이와 관련된 것이죠. 이것은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근의의 주소로 여성의 권익을 옹호하였다. 이건 이제 여성운동인데 신간의 자매단체이죠. 그래서 좌우압작적인 성격이 있죠.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목표로 하였다. 자, 이것은 형평운동이죠. 진주에서 1923년에 설립이 된 조선형평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문연구소 1907년 대한제국 때 국문연구소를 세워 한글을 체계적으로 연구했다. 이건 뭐 한글 연구와 관련된 그러한 움직임이죠. 1907년 학부에 주식영 선생이라든지 지석영 선생 이런 사람들이 활용을 했고요. 나중에 1921년에 조선의 연구회가 나오고 또 1931년에는 이것이 조선어학회로 확대 개편이 되었습니다. 44번 밑줄근 시기에 시행된 일제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보면은 중일전쟁 이후 중일전쟁 이후 전쟁으로 이제 나가는 것이죠. 일제가 일제가 침략전쟁을 확대하는 이 시기 바로 중일전쟁 다음에 1938년에 국가총동원령이 제정이 되죠. 그러면서 인적 물적 수탈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것이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여자정신근로령 여자정신근로령 여자, 여성들도 노동력 착취를 위해서 이제 일제 막바지에 여성정신, 여자정신근로령을 1944년에 반포해서 전쟁 물자 수행을 위한 그런 노동현장에 마구 집어넣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육군특별지원병제를 실시하였다. 이게 이제 1938년에 있었고요. 1943년에는 학도지원병제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식량 배금 및 미국 공출 미국 공출 또 금속 공출 대가가 없이 쌀이라든지 금속 이런 걸 다 뜯어가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1940년 이때 물적 수탈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사상범들을 미리 위험성이 있으면 구금을 하는 거 이것이 1941년에 있었습니다. 자세한 거 잘 모르더라도 5번 같은 경우에는 기한 내 소유지를 킹구하게 하는 토지조사령 이거 토지조사와 관련되어 있죠. 이거 1910년대에 있었던 일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5번 가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2년이라 비밀내 행동한 조선혁명 청년은 지금도 중국 항의사 항명 행동에 기회를 얻어 뭐뭇은 10월 10일 항코우 에서 성립되어 중앙군의 이동에 따라 계림으로 했다. 대장 진빈 선생 김원봉이라고 되어있네요. 김원봉이 만든 부대조직은 1938년 10월 우한에서 여기서 항코우가 우한에 있는 저기 지역이죠. 바로 조선의용대가 되겠습니다. 이 조선의용대는 중국 관내 그러니까 만주지역이 아니라 중국 본토 관내에서 설립이 된 최초의 한인 무장되었고 중국 국민당과 같이 괴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조선의용대는 나중에 흩어지게 되죠. 본대와 김원봉 등은 한국 광복군으로 그 다음에 대부분은 조선의용대 화복지대에 가지고 중국 공산당과 공산군 팔로군이 있는 연안 화복지역 쪽으로 태양산이라든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조선의용군으로 확대 개편이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이때는 여러 독립군들이 활동을 많이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북로 군정서와 이것은 김저진 장군이 이끈 것이고 홍범도 장군이 이끈는 대한독립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외에도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활동을 할려고 했고요. 대전자령 동경성 쌍성버 사도하자 이런 것은 1930년대 초 북만주 지역에서 활동을 했던 지청청 장군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공세를 피해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청산리 대첩 이후 여러 독립군들이 소련의 지원을 믿고 극동 자유시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여러 독립군들이 다 합쳐서 대한독립군단이라는 통일된 조직체를 만들고 서의를 총재로 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강제 무장해제당하죠. 공산 세력들의 우리 독립군들의 어떤 지휘권을 둘러싸고서 갈등이 크게 분출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 의원군과 연합하여 흥경성 전투를 이끌었다. 아까 30년대 초 북만주에서는 한국 독립군이 중국 호로군과 연합을 했다면 양세봉 장군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원군과 연합을 해서 남만주 서간도 지역에서 흥경성 영릉가 이런 전투에서 일제를 군대를 크게 물리쳤습니다. 자 다음 46번 다음 기념사를 발표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은 오늘 국민교육헌장 선포 1주년에 지음하여 국민교육헌장이 1968년에 반포되었으니까 그 1주년이면 1969년이고 이 시기는 박정희 정부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과 관련된 것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하나씩 보도록 하죠. 국민학교는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한 것은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국민학교는 명칭이 1941년 천왕 칭령에 의해서 심상소학교가 이제 국민학교 천왕 천왕 나라의 어떤 국민들의 신민들의 학교라는 그런 뜻인데 이게 너무 일제의 잔재가 너무 많죠. 그래서 초등학교로 변경을 했고요. 과외 전민금지와 대학 존엄제 등을 시행한 사람은 바로 전두환 정부가 되겠고요. 문맹 국민 완전태치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했다. 자 이것은 이승만 정부가 굉장히 공을 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교육에 신경을 좀 많이 썼는데 이거와 함께 또 하나가 미국에서 시행하던 633학제를 이미 미군정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승만 정부 때 도입을 하셨습니다. 이 둘은 미국식 교육을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중학교 입시 제도를 폐지하고 무시험 추첨제를 실시하였다. 이게 이제 박정희 정부 때죠. 그래서 이제 고교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무시험 추첨제 이게 나오고 선발을 위해서 연합고사라는 게 나오기도 했었죠. 예전에는 고등학교 자체에 가는 것도 예비 본고사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화 시킨 것이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 바로 고교평준화 관련된 무시험 추첨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다음 47번 가난한 사이의 시기에 쓰던 사실로 오른 것은 조선의 독립을 보장한 삼상회의 모스크바 삼상회의 따라 좌우합작 이것은 좌우합작 운동과 관련된 것이고 어떤 원칙이 나오는 거죠. 좌우합작 7원칙 중도 좌우 세력의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예를 들면 토지개혁을 하는데 몰수도 있고 유조건 몰수도 있고 체감 배상도 있고 몰수는 이제 무상이 되겠고 유조건 몰수 체감 배상 같은 경우에는 유상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죠. 중도적으로 결합이 된 것이죠. 이것이 나온 시점이 1946년 10월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 군대가 철퇴한 학위 재정당 잔체들의 공동명의로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즉각 각계가칭을 대표하는 민주주의 임시정부가 즉시 수리될 것이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재정당 단체들이 이제 모였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재정당 사회연석회의 이른바 이것을 이제 남북협상 이라고 그러죠. 50총선거 바로 직전에 남한 단독선거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평양에서 모여서 이러한 회의와 성명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사이의식에 있었던 일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남북협상 같은 것이 나오느냐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결정이 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되면서 저압적운동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47년 7년 11월 미국이 한반도의 정부 수립 문제를 UN에 상정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1947년 UN총회에서 남북한 인구비례의 총선거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거부를 했죠. 자기들에게 인구비례에서 볼 때 불리하니까 그래서 UN한국임시위원당은 남한만에서 활동 가능한 곳에서만 활동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1948년 2월에 가능한 곳 즉 남한밖에 안되겠죠. 남한만의 단독총선 50총선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UN총회 UN소총회 그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UN총회에서 인구비례한 남북총선거가 의결이 된 것이 이 사이에 올 수 있겠네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유상매소 유상분배원칙에 농지개현법이 제정됐다. 이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죠. 1949년 6월이 됐고요.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한 정읍 발언이 제기가 됐는데 이승만의 이익에 반발해서 저압작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저압작 7원칙보다 먼저 있어야 되겠죠. 1946년 6월에 단독정부 수립 정읍 발언이 이승만에 의한 이것이 제기됐고요.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 조선금국준비위원을 조정했다. 이건 해방 바로 직후죠. 1945년 8월 15일부터 바로 활동을 했고요. 국가보안법 개정을 통과시킨 이른바 보안법 파동이 발생했다. 이건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58년 12월에 보안법이 반대파를 제거하는 그런 수단으로 많이 전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48번 다음 명령을 시행한 정부 시기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금융실거래 비밀구자는 긴급재정경제명령 이거 김영삼 정부죠. 김영삼 정부의 경제적인 것과 관련된 것을 찾는 것인데 여기는 어떤 것이 있느냐 제일 많이 나온 게 OECD 성급하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1996년에 OECD에 가입을 했고요. 금융실명제 거의 김영삼 정부에 대한 경제정책에서는 이 두 가지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경부고속도로 중공화했다 1970년 완공이 되는데 이거 뭐 박정희 정부와 관련되어 있고요. 국가의 기간시설 이런들을 충분히 확충을 했었죠.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2004년에 체결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되겠고요. 한미 FTA도 일단은 체결했습니다.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다. 이것도 역시 박정희 정부와 관련되어 있죠. 박정희 대통령이 되기 전 군정시대부터 1962년 시작을 했고요. 300산업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원조경제로 인해서 밀가루라든지 설탕 재면 재당 재분 이런 것 등이 300산업이 발달하게 되는데 소비자의 중심으로 된 것이죠. 이것도 역시 이승만 정권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9번 가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9번은 보통 한국 한눈검심에서 민주화운동 50번은 통일을 위한 노력 이것이 나올 게 뻔한데요. 민저운동 하면 딱 세 가지만 알면 돼요. 1949년 이승만 독재와 315 부정선거와 관련된 1960년 4.19 시위민혁명 그 다음에 1980년에 5.18 민주화운동 광주민저운동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 1987년 자 근데 여기 보면 경찰청은 40주년 지금이 2020년이니까 40을 빼면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밖에 없겠네요. 자 5.18 민주화운동은 이제 결국 정부의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으로 진압이 되었지만 이후 민주화운동의 어떤 시생 어떤 밑거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 5.18 과 관련된 여러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무슨 여고생이 쓴 일기라든지 2011년에 그런 자랑스러운 것이 있는데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것과 관련된지 살펴보죠. 박종철과 이한열의 희생으로 확산이 됐다. 이것은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관련되어 있고요. 호헌철폐 여기서 헌법을 지킨다는 건 대통령 간선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죠. 이건 전두환 정부의 그런 방침인데 독재 타도의 구호를 대선은 6월 민주항쟁이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중심지에서 의연내각제로 바꾸는 계기는 이건 4.19 혁명과 관련되죠. 4.19 혁명 이후에 3차 개헌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의연내각제에 개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보선 장면 정부가 들어서게 되죠. 대통령의 하열을 요구며 대학 교수인 시행진을 버리면서 결국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죠. 이것도 역시 4.19 혁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50번 다음 정부 시기의 통일 노력으로 오른 것은 통일의 노력은 박정희 정부 때 7.4 남북 공동 혁명 그 다음에 1991년에 남북 기본합의서 노태우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6.15 공동 선언이 있습니다. 물론 이 뒤에도 현 문재인 정부도 남북 정상 동남의담 이런 것이 많이 있지만 첫 번째 것들이 항상 의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박정희 정보고 노태우 정부 김대중 정부 한국 황가리가 수행했다. 공산권 옛날에 국방 해결 관련되어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했다. 1991년 8월 그 다음에 한중 수교 1992년 등등 북방 외교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 노태우 정부의 통일을 위한 노력인데 그 결과 남북 기본합의서와 또 하나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이 동시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미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 불가침하고 비핵화 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이 정보에 이것은 아직도 요원하죠. 그래서 정보는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남북조절위원회 7.4 남북선언의 결과는 자주 평화 민족이 대들기는 통일의 3대 원칙이 확립된 관계에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성공업지구 조성에 합의한 것은 6.15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가 됩니다. 이거 외에도 6.15 공동선언과 관련된 후속 조치는 경의선 연결이라든지 이상가적 상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4.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인데요.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지금은 수시로 여러 번 있었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다음에 금강산 해로 관광산업을 시작했다. 이것은 역시 김대중 정부와 관련이 되어 있죠. 6.15 공동선언 이전에 이미 민간 부분에서도 정주영 현대명예회장의 솟대 방문을 방북을 통해서 물꼬를 틀면서 그의 1998년에 금강산 해로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노태우 정부의 통일정부도력과 관련된 것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기본함에서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